. 제이 제이 튜브. 여러분 안녕. 이 개구리 알은 6시간 정도 물에 넣어놓으면 여기 안에서 동글동글한 탱탱물처럼 개구리 알처럼 생겨. 한번 넣어볼게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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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커졌어요? 응. 그러네. 벌써 커졌네. 아까부터. 우와. 벌써 커졌네.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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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빛이 나요. 어. 빛이 나는 것처럼 반짝반짝하죠? 응. fires. 이제 haunted. watering은 왜 그런가요 소준이. 개구리 배가 됐어요 지우도. 아유 지우 둘 다 개구리가 됐네요. 알이 나올 때가 될 것 같아요. 우와 알이 나온다. 으악 으악 지우도. 야 죽음식을 무거기해서. 한TY 어트라자! 으허허허허허許 ümüzdoc 할 Purdенить. 우와 어 들어왔어 지효야 배가 진짜 배 같아 소진이 배 봐 배그리게 나만 밑으로 올라온다? 여긴 들어가지고 아직 빠지겠다 어이고 배가 많이 컸어요 소진이 배가 소진이 밑으로 흘리겠다 너무 들지마 어이구 누가 배가 더 큰가 한번 대어봐 응? 어 소진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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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빠져버렸네 어? 알이 나오나요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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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